안녕하세요. 요즘 핫한 식문물 스탠바이미입니다. 요즘 애들의 핫한 반응 한번 살펴보실래요? 스탠바이미? 스탠바이미? 그게 뭔데? 뭐하는건데? 일단 죄송합니다. 무비미 이동형 키 무선 제360도 터치스 그린마트스 미러링 이거 좀 맘에 드네? 너 내 동료가 되라. 어쨌든 이번 생 안에 사서 다행입니다. 일단 신난 엔투피는 아무도 못날립니다. 멈출 줄 모르는 엔투피 곁엔 늘 엔투피가 넘쳐납니다. 이 사람은 늘 조용히 눈에 띄고 싶어합니다. 맨선생과 요가섭, 맨선 오빠랑 방구석 콘서트 나 이런거 좋아하네? 이 조명, 온도, 습도, 그리고 스탠바이미 임부피에게 완벽한 행복입니다. 이 사람은 스탠바이미를 사건처럼 우려먹습니다. 스탠바이미, 네가지 잘 써준다. 스탠바이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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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, 스탠바이미 원래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. 요즘 애들의 신문물, 스탠바이미였습니다.